잔디블럭 옆에 흑블럭을 놓으면 잔디가 점점 퍼진다? 어 근데 꽤 전문적인데? 랜덤 틱스피드는 0이 아니고 틱은 언프리즈 상태이다? 내가 여기서 X 누르면 화낸가요? 아 강고등어 되는 거라고? 그건 안 되지 또 마인크래프트 퀴즈 나왔다가 또 막 이... 어? 난 이거 알고 있는데 왜 마인에 풀림은 모르죠? 화가! 화가 막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? 마인크래프트 퀴즈 뭐 마인크래프트 야생 쪽 관련 나왔다 하면은 그냥 자기네들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면은 화가 끝까지 침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분노 상태 자기가 알고 있으면 무조건 나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모르면 뭐 화가 나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약돌을 하루에 구우면 돌이 된다? 아잇 이런 것도 만약에 어? 조약돌을 구울 수가 있어요? 라고 하면은 왜 그걸 모르시죠? 자기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마인크래프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데 난 몰랐다고 어? 화가 막 어?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르면은 막 막 화내 막 다 알고 있어야 돼 막 모래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? 에이 모든 버그는 제외한다? 오 이런 것도 잘 해놨네 중력의 영향을 받죠 모래는 흐르는 물과 용암 소스 블럭이 만나면 흑여석에서 해소된다? 이거는 조약 용암의 원천과 같은 의미다 아 흑여석이 맞네 아 흐르는 물이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렸다 선인장은 최대 4칸까지 잘한다? 아잇 4칸짜리 본 적이 없어 내가 3칸까지밖에 못 봤어 뭐 이지모드는 이지모드 해 이지모드 했다 그쵸? 다행히도 이지모드를 잘 풀었지만 내가 만약에 보통이나 어려움 들어가서 어? 모를 수도 있는 문제 분명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? 그거 모르면 이제 또 막 화가 막 어? 난 이거 아는데 난 왜 이거 아는데 왜 이 사람은 모르지? 채팅 쳐야지? 왜 이걸 모름?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님? 이걸 모를 수 있음? 그런 사람들 특징이 칭찬 절대 않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그리고 내가 문제 풀다가 이제 채팅에 정답 올라오고 있을 때 내가 문제 푼다고 채팅 안 보면은 아 채팅 좀 보라고요 아 아 나 이거 알고 있는데 난 이거 이거 정답인데 아 채팅 좀 보셈 진짜 지 보고 싶은 것만 보네 잔디블럭보다 흑블럭이 더 느리게 켜진다? 도구는 맨손을 기준으로 한다? 아 갑자기 질문하니까 모르겠는데? 똑같지 않아요? 이렇게 질문하니까 더 느리게 켜질 것 같냐 왜? 똑같.. 아니 똑같네 똑같네 다르다고? 다르지? 다르긴 하다고? 나는 이거 똑같은 거 알고 있었는데 왜 님들은 다르다고 하시죠? 아 정말 화가 나네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다 마인크래프트 유저인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왜 모르죠? 보스 스테이지 보스 스테이지 엔더맨은 지놈빌이 디틀린 내사차는 들 수 있지만 네더렉은 들지 못한다? 아 이거는 모르겠는데? 엔더맨은 잔디블럭류만 들 수 있는 거 아니야? 찍어야 되겠나? 이거 모르겠는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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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맞는데! 오 맞다니까! 나 채팅 안 보고 내가 분명 오라고 얘기했는데 난 오라고 했는데 난 알고 있는데 자 들어가 봅시다 지묘 여기는 문제도 깨져 있네 올해 낙하 속도는 약 2.2mps 하하하하하하 내 절이네 하하하하 오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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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0.45초당 1m 떨어진다고? 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설마 몰랐어? 하하 설마 이게 마이크라프트 유전 돼 설마 이글루이 지하실에 있는 좀비 주민은 버려진 마을에 스폰된 좀비 주민보다 더 빨리 치유할 수 있다 어 뭐야 설명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주민 좀비를 치유할 때 주변에 철창이나 침대를 두면 치유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 진짜로? CNT에 설정할 수 있는 가장 긴 퓨즈 시간은 30분이다? 32,767틱! 한 27분 정도! 와우! 마인크래프트에는 총 1521개의 아이템이 존재한다? 아이템 검색창에 들어가보면 관리자 도구 탭의 아이템들을 제외하고 한 줄에 9개씩 129개의 줄이라고? 즉 1521개의 아이템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? 업데이트를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줄이 한 줄이 더 부족한 것 같은데? 마인크래프트 레일의 괴관은 1435mm 표준계이다?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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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괴관이 뭐야? 철차륜을 사용하는 휠 레일 시스템에서 레일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? 아아아아아아아아 협계가 뭐야? 표준계보다 좁은 괴관을 협계라고 한다고? 아 그래요? 심연은 심연 문제였네 무슨 괴관 협계 뭐 이런게 나오네 재밌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